손태진,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스타가 최근 이노랩과의 거대한 광고 계약으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는 그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여실히 드러내며, 이 계약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광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진의 이미지와 이노랩 브랜드의 시너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파트너십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이노랩은 손태진을 그들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택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손태진의 대중적 인기와 믿을 수 있는 이미지는 이노랩의 제품이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의 예술적 이미지와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는 이노랩의 브랜드 철학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노랩은 손태진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이노랩의 협력은 음악과 뷰티 산업의 조화로운 융합을 예고합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치유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노랩의 뷰티 제품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특히, 손태진의 음악을 들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을 더욱 매력적인 일상의 일부로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손태진과 함께한 이노랩의 광고 캠페인은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강조합니다. 손태진의 뮤직 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광고에서는 그의 음악과 이노랩 제품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강력한 시각적 및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